유니버스터 얘들아 너희 유니버스터가 되면 가장 먼저 뭘 할지 생각해 봤니? 물론이지 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최고의 댄스무브를 선보일거야 난 모두의 앞에서 조각같은 근육을 보여줄거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들을 찾아가 볼까 해 난 인체공학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구렁침대 위에 난 모스터 쇼어러브즈와 함께 더 많은 뽀시레기들을 만들거야 난 모스터 쇼어러브즈와 함께 더 많은 뽀시레기들을 만들거야 한 1,993만 302명 정도? 타타 너는? 어? 나는 가져갈거야 사랑에너지 보여줄거야 가족들에게 마법이 아닌 노력이 사랑에너지 만들 수 있다고 와 멋진데 쉬미 너는 뭘 하고 싶어? 음 난 그냥 너희들이랑 함께하는거면 뭐든지 좋아 자자 올해도 하자 열심히 빨리 들자 유니버스터 응 응 그래 좋았어 가자 그럼 저부터 할까? 제일 먼저 중면수부터 하자 가면 운동 먼저 할래 난 뭐든지 좋아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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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